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폰 통신사 로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통신사 로고를 변경 하시려면 조건이 있는데 설정에서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에 들어가시면 잘 보시면 원 UI 버전이 2.5 버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추가로 스마트폰 통신사 로고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에서 구글 전화 앱을 설치하게 되는데 구글 전화 설치 하구요 현재 구글전화앱이 설치됐고요 실행을 지켜준 다음 기본 앱으로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화 기본 앱으로 설정 여기서 코드를 누르게 되는데 별표 샵 별표 샵 27262826 샵 별표 샵 별표 자 그러면 현재와 같은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는 구 싱글이라고 되어있는데 구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작업제 폰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SKC, KTC, LUC는 각 통신사를 의미하고요 저는 SKC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SKC로 선택하시고 하단에 인스톨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여기서 인스톨 버튼을 바로 누르시게 되면 현재 폰이 공장 초기화되면서 SK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통신사록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전원이 꺼진 것과 동시에 전원 버튼과 음성, 음양 마이너스 버튼을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SKC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OK 자 꺼진 것과 동시에 양 버튼을 눌렀고요 부팅이 되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바뀌었죠 그죠 현재와 같은 방법은 현재 데이터를 백업 하면서 통신사를 바꾸게 되는데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백업 후 부팅 초기화 하면서 통신사를 바꾸는 걸 권장합니다 자 간단하게 바뀌었죠 그죠 같은 방법을 하시면 되니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